안녕하세요. 체육을 사랑하는 열정 기백쌤입니다. 금쪽같은 내 체육 두 번째 시간 주제는 체육 첫 시간은 OOO이 꼭 필요하다 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체육 첫 시간에 학생들이 원하는 피구를 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피구를 하면 아이들이 체육은 노는 시간이고 우리가 원하는 걸 하는 시간으로 오해한다고 했죠. 그렇다면 3월 첫 주 체육 첫 시간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체육 교과서를 꺼내고 교과서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체육 시간에 노는 시간이 아니고 다른 과목처럼 교과서가 있음을 경험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자기 멋대로 피구해요 라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1년 동안 무엇을 배우는지 설명하며 큰 그림을 그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학생들이 표현 영역 같은 것을 할 때 마음의 준비를 하고 받아들입니다. 세 번째 교과서를 살펴보며 교과서에도 재미있는 활동이 있음을 알고 교과서 속 활동에 흥미를 가집니다. 일종의 동기유발 전략이라고 보면 됩니다. 교과서를 보는 방법은 학생들 각자가 교과서를 쭉 살펴보며 재미있어 보이는 활동에 별표를 치고 모든별로 이야기 나누며 재미있어 보이는 활동 베스트 3를 뽑아서 발표를 하게 합니다. 교과서를 보는 세부적인 방법은 제가 지난번에 만든 영상이 있으니 그것을 보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해설란에도 링크 공유하겠습니다. 금쪽같은 내체육 컨셉은 길지 않은 영상을 제작하는 것이므로 길게 설명하지 않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과서를 알려줄 때 체육에 5개의 단원이 있고 이것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교사가 5개의 영역과 세부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야겠죠. 만약에 모른다면 아래 영상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빠졌습니다. 교과서를 살펴보기 전에 꼭 해야 하는 활동이 있는데요. 그건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체육 수업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으시다면 제 책을 보시거나 자율연수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선생님들의 체육 수업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